뭐지? 뭐지? 다재다는 캐릭터 뭐지? 싸움꾼 다재다는 캐릭터가 칼 아 근처에 말씀드렸네 계약하구만 선택 속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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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스티 와.. 두개가 있네? 뱀서죠 뱀서 헤헤 헤헤 계약하지? 헤헤 뇌 공소 이거 또 사면 어떻게 돼?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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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속을 늘려면 되요 그냥 아 그래요 안그래 그래 안그래 시밤 쾅 엔지니어링은 뭐지 진짜 왜 안 보자 아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접태 숯 끓는 물 너무 쉽다. 계약하구만. 꺼져라. 이 악마들아. 뒤져. 털이 꺼져. 죽어라. 이 악마들아. 행운. 희피. 고스트워치. 나비. 버섯. 가위로 다 잘라버려. 잘라. 잘라. 가위 잘라. 가위 잘라. 가위 잘라. 가위 잘라. 가위 잘라. 잘라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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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무 쉽죠? 눈 산성 눈, 게리개, 잠금, 박쥐 안죽어?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괴로워요 아 아 꺼져라 꺼져라 이 악마들아 아 데미지가 너무 약해 살려줘 오 데미지 삼두 백기 아 데미지 좀 늘어나서 감이 있나 이제?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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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줘 그냥 쓱쓱 ERS 쓱쓱 Barnes 쓱쓱 쓱쓱 지 쓱쓱 쓰쓱 쓱쓱 쓱쓱 삼 songs существ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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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 아아..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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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쓱쓱쓱쓱 쓱쓱.. 아아 아파.. 보지마아! 아.. 오.. 살았다.. 근대.. 통리.. 흉터.. 뭐야 이거 쓰는거야? 쓰는거에요? 아이템을? 뭐지? 꺼져라아.. 막마들아.. 꺼져라아.. 꺼져라아.. 아.. 꺼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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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들이 안죽어.. 꺼져라기이.. 와아.. 속도.. 아아.. 퐁속.. 카빵.. 퐁.. 어.. 합쳐.. 어.. 합쳐... 헉.. 란이틴.. 여호.. 하아.. 여호.. 하아.. 가.. 우웨.. 쫄.. 이 셧도 themvet 갑자기 쎄졌다 좋은 거 같은데 그쵸 근데 오오오와와와와는 끝났죠? 끝났죠? 오...오...오...오 오케이 근처로 모아서, 근처로 모아서 더 투명하게 태워 태워 3 2 1 어? 사형 ؟ 뭐야 이거, 사형 컴벨 키웠다 터트리고 끝에서 끝으로 돌아다니기만 하면 되죠 끝에서 끝으로 돌아다니기만 하면 되죠 사용 치타율 어? 초대 AP 올릴까요 이거? 생홈 생홈 어때 근대 오케이 표창 아 이거 합쳐야돼 합쳐 어? 안합쳐지네 뭐 버려? 뭐가 제일 안좋아? 요거 칼? 칼 재활용 8 뜨는데? 바위는? 재활용 8 떠요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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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없네 아씨 비무장 개가 있는 비무장 개의 무기가 있는 정확 개의 무기가 있는 치명타 이율 권총과 함께 근거리 무기 탑재 못함 뱀과 시작 뚱뚱이 바이오와 시작 늙은이 행운하 레인자 권총 슈레더 슈레더 좋다 두려워 보이는데 두려워 보이는데 표창 원거리 어? 샷간 샷간 미쳤다 샷간 미쳤다 샷간 미쳤다 샷간 와 샷간 얘는 원거리 밖에 못해 레인자라 샷간 미쳤다 샷간 미쳤다 연필 사용 공소 범위 샷간 미쳤다 그치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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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쥐 뱀 원대 렌즈 그참 사볼 레벨업 레벨업 호호 열심히 먹어야지 열심히 먹고 레벨업 해야겠다 아 한대도 안맞아야지 파밍해야지 원거리 데미지 1 증가 생명 훔침 렌즈 곧 사인 맞춤 결합 의료총 하나 넣을거야 요거 합쳐 어? 왜 안돼 왜 안 합쳐져? 아 이걸 합쳐서 온가보다 의료총 아 아 아 아 아 아 시원시원하다 껌벨 보험거리 데미지 렌즈 레이저건 안 되네 속도 범위 비닐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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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창 근거리 데미지야?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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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써? 얜 원거리밖에 못쓴다고 그랬는데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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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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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무기는 뭐야? 원거리로 치네 범위 원거리? 뭐야 1 렌즈 원소 뎀 원소 뎀 원소 뎀 뱃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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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뱃뱃 에스음지 에스음지 넣을까? 이거 버리고 에스음지 넣을까? 에스음지 넣을까? 에스음지 넣을까? 에스음지 에스음지 에기 코끼리 뱃끼 미쳤다 나는 레인조 뱃뱃뱃 뱃뱃뱃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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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뱃뱃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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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댐지 원걸이 댐지 1밖에 안줄어 오 느리게 하기 좋다 이거 총 방화포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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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인거 같은데? 하지말자 뭐야? 달려들려가요? 뭐야? 달려들려가요? 뭐야? 달려들려가요? 뭐지? 오케이 야... 화력이 너무 좋죠? 확실히 빨리 놓죠? 돌진을 못하죠? 멀리서부터 맞으면서 오니까 돌진을 못해요 피 회복하면 되죠? 피 회복하면 돼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중탄 좋다 이거 중탄 근거리 데미지 근거리 데미지 재활용? 재활용? 원대 원대 원... 이거 돌연배니 개구리 하나 먹고 대포 원거리 데미지 하고 좋다 어? 데미지가 주네? 뭐야 이거 이거 어때? 유리대포 유대 유리대포 근처로 오질 못하는구나? 어? 근처로 오질 못해 뭐야? 허접한 놈들은 내가 오히려 사냥을 할 시간이네 내가 오히려 사냥을 할 시간이네 나무가 계속 나오네 나무가 계속 나오네 어디를 돌진을 못해요 개쎄네 개쎄네 어? 일해도 돼? 일해도 돼요? 나 이렇게 강해도 돼? 근거리 데미지 재활용 앵경 사용 재생 필요 없죠? 체력 자체가 적으니까 속도 수확 초기화 뭔데? 생홍 데미지 어? 최대 HP고 좋은 거 아냐? 잡지 잡지 데미지 이거 어때? 데미지 의총 권총 어이구 좋다 근거리 데미지 필요없어 레더 의총 권총 유대 도대체 가자 샷건? 왜? 아 합쳐지니까? 그러네 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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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지는 못하네 하하 하하 이젠 내가 사냥을 하죠 하하 하하 애들이 돌지는 못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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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하하 하지만 휠 하하 미쳤다 뭔데 어? 아 이거 중무기잖아 아 그래? 먼댐이야? 런처 런처 고 응 가르삼겹살 바로 가르삼겹살 바로 찢어버리기 와 내가 할땐 두리끼 안죽으면 돼 어 붙으면 안돼 워워워 붙으면 안돼 나 유대야 워워워워 워워워 워워워워 워워워워 워워워워워 나 유대라고 좋아 코 어 이거 좋다 심장 심장 어? 샷건은 끝났잖아 눈수술 레이자건 포탑? 좋아? 총 빼고 레이자? 행운 타일라 어? 이거 좋은데 그냥? 어? 이거 좋은데 그냥? 타일러 타일러야 호라다운 빨간다운 타일러 타일러 쓸모 있거든요 타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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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어 요것도 들려 치타요 어? 이거 좋아 필요없어 레이저관 어? 관통 광기 광기 어? 추가돼? 3 공격속도? 잠그기 확 해보겠습니다 помог기 쟤 욱 라고 되어싸 площад 하단으로 분명히 말했다 죽고 싶으면 우측 하단 죽기 싫으면 좌측 상단 야 금고리 같다 돌지는 못해 저 장군이 장군이 돌지는 못해요 아 저거 못먹었다 두개 12% 데미지 삼듀근 빼나 발사체가 추가로 관통 즉시 구입 추가로 관통 추가로 관통 발사체 추가 관통 아 한숨 자야겠다 아 한숨 자야겠다 아 아 맞다 아이템 주워야지 아 내 정신 좀 봐 어 작은 잡지 이게 합쳐지려면 똑같은걸 하나 만들긴 만들어야 하잖아 그쵸 의류총을 하나로 합칠까 의류총을 하나로 합칠까 그럼 딴거를 비울까 아 이미 되는구나 아 이거 파란색을 파네 아 이거 검은색인가 어 아 맞네 어 이거 어때 이상한 유력 1로 시작 피읍하면 되죠 음 피읍하면 그만이야 어 이게 더 좋죠 어 음 피읍하면 그만이야 오 나도 실력의 자신사람만 고르는거죠? 그래 피읍하면 그만 벌써 다 찼죠? 한편은? 재이득 봤죠? 자꾸 물어봐요 잘하는거같이 느껴지면 잘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침착매은 잘할리가 없어 잘하는거임? 왜 이렇게 물어봐요 점자를 외계해놔까? 이거 좋아보이는데 손수료 좋아? 장 획득 범위, 수확, 회피 필요없어 국밥외먹냐? 이거하지 최하 장군도 죽어버리냐? 장군이 돌진하는데 죽어버리죠 오다가 숙읍 은 eyes 원래 내가 도망가내야 되는데 Claus waren 바르사 방하고? 방하고 할까? 왜냐? 보라색이니까 헌혈, 수확 어? 좋아 독데미지도 받기 수확이 줄어들어 적도 늘어나 세왕쥐 적이 늘어나면 오히려 좋죠 딜뻥이죠? 딜뻥 딜뻥 피가 바로 차버리구요 피가 다는거에요 저주받은 무기라 그 대신 스탯이 좋지 자, 꺼져라 굳이 생기지 마라 어? 서로 그냥, 어? 서로 못본척 하자 나도 죽이기 싫다 흠, 무서워 흠, 무서워 의료... 우와 이거 합쳐지면 어떻게 돼? 어? 빨강 의료총 슈레다 어? 근원, 원소 데미지 나 체력 나 체력 40인데? 더이상 HP가 안 늘어난데 외골격 잠금 잠금 나의 피 회복 흡수는 9 9% 아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깨죠? 가만히 있어도 깨죠? 가만히 있어도 깨요 안해도 돼 오다가 죽죠? 오다가 오다가 죽어요 어? 아 맞다 아이템 먹어야지 아 아이템만 아니었어도 안 움직여도 되나 연필 공속 필요없어 재활용 팔뚝 치명타율 수확 뭐야 이거 초기화 데미지 12% 수확 이거 어때 1로 시작하고 1 깎여서 뒤지기 어때요 그리고 그리고 크크크 웃겠지? 하나도 안 웃기거든 어? 뭐야 미니건 없대 잠금 잠금 퍽 퍽 퍽 퍽 퍽 퍽 퍽 권총 팔고 미니건? 퍽 퍽 안 돼 권총 팔아도 못써 왠요? 이건 왜? 토마토 좋은데 왜요? 왜 약해져요? 헌혈이라 개구리다고? 마이너스 2% 데미지잖아 마이너스 2% 데미지 받으면 뭐 어쩌라고 데미지를 입으면 아 헌혈하고 매번 맞으니까 자 여러분들 테스트 통과 제대로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통과하셨어요? 통과 못한 분들도 계시죠? 뭔 소리인지 몰라서 야 진짜 쎄 띠띠 띠띠 띠 띠 띠 띠 띠 장군 장군 오다가 죽어 오다가 장군 넌 장군도 아니야 하하 오 아 내 장군 달려들었어 내가 오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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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있네 좀 약간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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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와 팔아야 미니감 범위 어? 유대 근데 유대하면 1기 C 깎일 때 안 좋은 거 아니야? 1씩 깎일 때? 2씩 깎이잖아 3씩 깎이잖아 아닌가? 1고정? 유대 미쳤다 어? 보스네? 뭐야 이게 그럼 보스도 아니야 계약해 도망간다 거주 dad 비 Treasury 렉 naszej 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햘оки 진짜 개악하다 난이도 1이네? 크크? 난이도 1이네? 박학 다식자 외파리 사기임 터치 지팽이 지팽이 할까? 피차? 외파리는 새총이 사기임 아아 나 1 이제 난이도 1 ㅋㅋㅋㅋ ㅋㅋㅋㅋ 헤헗헤헤헤 호 헤헤헤헤헤 코 공속 무기는 하나밖에 못쓰는거죠 공속 소시지 소시지 탕탕탕 탕탕 무기 하나가 6개어치의 효과를 갖고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은 뭐냐 보라색 무기를 만들면 보라색 무기가 아니 빨간색 무기를 만들면 빨간색 무기가 6개인 효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소시지 원대 지뢰 비료 수확 바로 수확 수박 폭주 오랫동안 물을 부어줘 툭툭툭 도움두 자 좋은거 맞아요? 꾸진거 같은데? 샥 어? 유령왕홀 좋아보이는데? 유령왕홀 처음.. 이거 초반이잖아 초반 유령왕홀 공대 유령왕홀 키워 레벨 업 이새끼들이고 이거 나대? 좀 부진데? 근데 뭐 왕귀죠 왕귀? 왕귀용무기 말하고 왕이 자리해주세요 후 г et 후 후 왜? 도끼가 최고야? 왜? 왕묘가 최고 아냐? 왕묘 개 꾸졌네? 왕묘 개 꾸졌네? 법사 본수 데미지만 늘려야 되나?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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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집행이 또 원소가 퉁퉁퉁 마법사 퉁퉁퉁 퉁퉁 퉁퉁 최대 HP 어? 또 집행이? 미친거 아냐? 계속 나와 퉁퉁 퉁퉁 퉁퉁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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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퉁 퉁퉁퉁퉁 어젯 원소, nge 뇌 마법사 안해본, 뇌, 삽니다 속도 공소 아 왜 뭘 좋아요? 최대 HP, HP 재생 소모품에서 마이너스 1만큼 칼 쓸모 있냐고요 이거? 아니 이거 원소 생기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애초에 금거리 데미지 원거리 데미지 마이너스죠? 메달 이거 좋은건가? 좋아요? 좋아? 저게? 저게 좋은거야? 근데 나 어차피 이거 부가적인 원소 데미지랑 애완동물로 딜하는거 아냐? 아 가까이 오지마라 생을 재촉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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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HP 매달 황이 번칼? 번칼? 번칼도 갈까? 번칼을 갈까? 구지? 구지는 구지인데? 구지? 흐흠 어우 징그러 지팡이가 길어서 징그럽다 아휴 징그러 블루루루루루루 초밀부끼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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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 결합 범탈 외계인 아기? 별론데? 어우 좋다 풍탈 최애 경험치 막상승 막상승 죽는 게 귀찮다 스위트 스위트 원소 데미지 미쳤다 최대 HP 번칼 수염 달린 애기 수염 달린 애기 수염 달린 애기 점검 애기 별로 여보 수염 달린 애기 아 정답 흡수하네 하나를 어우 징그러진다 뭐 이렇게 징그럽담 어? 불타는 브레스너클 합쳐 결합 번개칼이 또 있어 결합 번개칼이 또 있어 원소 데미지 4 넘겼다고? 벌써부터 캐릭에서 똥냄새 났는데 캐릭에서 똥냄새 나요 웨이브 8인데 악취나 악취 악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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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나마 아기코끼리 이를 감 개 필요 없죠 저 머리 흐피 사 아 개꿎었어 뭐 이렇담 아직 장군도 안나왔는데 난이도 0이 딱인데? 아 개꿎었어 이거 뿌리? 뿌리네 뭐 뺄까? 요거는 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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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까 요거 빼자 왜 눈? 왜 눈? 왜 눈 한 번 더 사 새총 아 팽이다 어 됐다 오케이 범위 쿠폰 쿠폰 bedingt 목 어때 어때 아니 얘가 왜 돌진을 하냐고? 돌진하기 전에 죽어야 되는데 근데 저 유사장군 왜 돌진이 가능하냐고 애기장군 애기장군 나체장군 아 또 나 피읍을 안해? 나 원소 데미지를 데미지가 마이너스라 피읍이 안 돼서 안해서 그런가보다 근데 왜 딜도 약해? 근데 원소 데미지라서 피읍이 먹혀 이게? 아 먹혀요? 어 이거 좋다 어 좋다 어 어 어 좋다 어 좋다 어 빨간색 위에 또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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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깔사탕 팡 필요없어 안 맞으면 되잖아 눈깔사탕 눈깔팡 맞으면서 먹기 눈깔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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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다고 내 피읍 할거같아? 피읍 안해버리면 그만이야 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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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칼? 번칼은 필요없어요 펭 죽고싶다 죽을 수가 없네 개똥캐라서 죽고 싶은데 내 몸, 내 눈, 내 손가락이 반응해서 살아버리고 마네? 이번에도 살아버리고 말았다 아! 장군 나온다 이제 이제 장군 나와 곤란한데 장군 아직 준비가 안되는데 장군을 맞이할 준비가 장군 오지마라 장군아 장군 속도 미쳤다 장군 이건 어차피 합쳐도 의미가 없어요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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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 이거 저어 보이는데? 폭발 폭발이잖아 폭발 있잖아 이거 폭발하냐? 어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가련한 운명 좀 쎄진거 같기도 하고 쎄진거 같기도 하고 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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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catalanнуть? 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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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원소 데미지가 나... 아 범위 할게요 범위 화방 이미 빨간색이 있는데 화방 빨간색 필요 없죠 어 이거 봐 회피 내가 회피 붙였나 27 붙였네 칼팔구 화방 범위 40이잖아 그러면은 범위를 버리자 이거 요거 아니네 아이템은 못 버려요? 재활용 됐다 엇 잠금 테이저 원소 엇 엇 뭐 페이지 하나 있으면 줘 엇 왜 왜 왜요 왜 화방 안 사고 이상한걸 사 아 요거 사라는거 아냐 요거 어 어디갔지 요거 요거 사라는거 아냐 공속 올라가 올라가서 그런거 아냐 아닌가 어허허 이게 훨씬 세인데요 어허허 흐허 자 청소합니다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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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스가 나를 가둬놓거든? 그럼 어떻게 죽여? 쓱쓱 쓱쓱 치타율 치타율 마이너스지? 생홍 범위 어? 범위를 다시 늘려? 범위 범위 범위가 테이저 삽니다 테이저 사고 원소 데미지 어? 연탱 됐죠? 어? 가만히 서있으면 방어구육? 기본 데미지 기본 데미지가 약한데? 아니 데미지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런데 이걸 사서 뭐야? 데미지를 초과할 수 없어 데미지 데미지 퍼센트는 올려야돼? 그럼 이거 잠궈? 아 이거 사? 로런 고 수 바로 청소 여기야? 수 바로 청소 바로 청소 바로 청소 바로 청소 슈乌 슈 슸 슈 피하고 자 가짜장군나 장군도 있네 슈 하 아 근데 이거 잘 산거 아닙니까? 후드? 그죠? 후드 잘 산거 아냐? 어? 공격속도로 갈까 이거랄까 요게 좋아요 요게 좋아요 뭐가 더 좋아? 뇌? 공격속도도 좋잖아? 공속 89 냈어? 냈어 어? 나 치료가 안돼 어차피 피읍 안돼 고문 좋죠? 고문? 개설기 어? 양... 추... 피읍 근데 왜 안죽아요? 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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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간색 그 앞에 그 가려진 애가 그거네 방어고 데미지 사용 행운 영묘 어? 뭔데? 어? 뭔데? 어? 이거 좋은데? 화상이 근처되기에 확산 뱀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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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속말은 왜 안나와요 이제 장군아 와라 뚝지가 차버렸네 저어로 쿠폰 쿠폰은 이제 필요 없겠죠? 쿠폰을 쿠폰을 필요없어 집팽이 뱀 뱀 좋아 수갑 어? 수갑 하나 사자 좋다 이제 더이상 늘어날일 없죠 수갑 체력 60으로 고정 원소 데미지 70 투당탕탕탕탕탕탕 투당탕탕탕탕 조심히 잘게 우오오오오오 장군 장군 이즈 백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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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가볍게 피해버리고 가볍게 피해버리고 너무 세다 나 너무 세 어어어? 콩선생님 살 필요있어? 재활용 범위 헌혈, 수화 범위 어? 이거 갈까? 회피가 또 공속으로 이어짐 작대기 작대기면은 이거 하나 지울까? 요거 주읍은 왜요? 나 이미 퍼센트 데미지 18까지 낮췄는데 어 이거 좋다 왜 낮추냐고? 이미 베렸잖아 이미 베렸잖아 아니 이미 나, 나 졌잖아요 나 졌으니까 아아 아 그런거야? 아 18% 줄여드는거야? 아하 나 이거 뭐라고 해석했냐면 플러스 데미지 퍼데미 추가가 되는데 마이너스 까끔은 그냥 무효가 되는 줄 알았어 아 몬 몬 몬 어 벗어라 으 2 아 뭐야 왜 죽어? 다 피했는데? 흠 아아.. 아아 재미없다 사실 막 그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죠? 게임이 좀 잘못 만들었네 게임이 좀 완성도가 완성도가 좀 더 만져줄 필요가 좀 있네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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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